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K-POP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. 이달 초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로부터 히트곡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으로 K-POP 그룹 최초로 골드 인증을 받았는데요. 이번엔 DNA로 연이어 골드 인증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. 미국은 디지털 싱글과 앨범 판매량이 50만 장 이상이 되면 골드 자격을 인증하고 있는데요. 미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DNA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발표한 곡으로 2017 빌보드 베스트송의 K-POP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